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동네 세메줄 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대상과 그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마가복음은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각각의 관점과 전하는 대상들이 다르지만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매우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로고스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또한 로고스를 단순한 소리로 보지 않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은 로고스의 인격을 부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또 우리가 알기 전 태초의 시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유의 창조자로서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동네 샘해줄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 사람은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결코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유일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잇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된 세상과 사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되고 생명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또 가르침으로 또 함께 그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말씀상공독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빛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경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통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에 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군률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의 평화를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삶의 자리 한 번의经 Carnival 하는 말씀이 하십시오 KYLE 칸